우선 그때 파이널 무대일 때요 제가 안타깝게 11명이 못 들어갔을 때 그때 심정은 조금 기대는 했지만 안타깝게 못 들어간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기분은 그냥 뭐 조금 아쉬웠는데 그때 이제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이랑 피디님한테 다 인사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제가 101 파이널 무대 때 솔직히 마음은 조금 아쉬웠는데 울음이 조금 나왔는데 집에 가자마자 제가 샤워하면서 울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갑자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해온 만큼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정말 그 이후로부터 정말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직업이라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 가수의 꿈이라서 그렇게 그걸로 극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학교를 가게 됐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게 아 너무 아쉽다 아 왜 떨어졌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 뭐 그냥 저는 솔직히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쉽게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고요 친구들은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해라 네가 좋아하는 가수의 꿈이라서 그래서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너무 컸고 팬분들에게 항상 보내주시는 메시지 쪽지들이 저한테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 pani 회사